지금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지지자들의 힘 빼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를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의 김영주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조정식, 우상호가 단일화를 못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표가 분산되면서 김진표 의원이 1등 해버린 거 아닌가요? 167명 중에 166명이 참여를 해서 투표율은 99.4%였고요. 그중에서 김진표, 우상호, 이상민, 조정식 네 후보가 뛰어들었는데 김진표가 최다 득표. 지금 이거는 과반 득표가 아닙니다. 과반 득표가 아니라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호나 조정식 둘 중에 한 분이 잘 얘기를 해서 단일화를 하기를 원했고 사실은 이재명 지지자들은 누구나 다 조정식으로 단일화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우상호 의원이 가담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김진표한테 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은 두 표 이상 나오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표가 간 거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데 뭐 오픈 안 하겠죠? 이 두 사람한테 간 표를 합해서 김진표보다 많다 그러면 우상호 의원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김진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비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가 조정식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해버리니까 안민석 의원은 포기했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안민석 의원은 바보라서 포기했겠습니까? 우상호 의원은 게다가 4선이에요. 동수만 돼도 집니다. 동수만 돼도. 왜? 김진표는 5선이고 우상호는 4선이에요. 더 이상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선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국회의장 절에도 우리가 목줄 잡고 끌어가자고요. 뭐 그렇게 했잖아요. 또 박병석이 있을 때도. 절망은 아직 이릅니다. 제가 요즘에 매일매일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우리 아내가 작곡했던 뮤지컬의 테마곡인데요.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또 넘어질 거야. 난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온 세상이 날 도울 거야. 이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할 수 있다고 좀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덕수 인준대고 김진표 이런 거 보면서 투표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던데 우리가 좌절하고 투표 안 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윤석열, 한동훈, 김구현인데 그럼요. 예, 그래서는 안 되죠. 이럴 때시록 더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또 넘어집니다. 이럴 때시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재명 후보 찍었던 1,600만 명이 움직이면 지방세금 압승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방세금 압승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